햄스터 우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햄스터에게 있어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행동을 거쳐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태로 우울해지거나 외로움, 슬픔 등의 상태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햄스터를 키우거나 했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햄스터를 돕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 알고 햄스터가 평소 때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 햄스터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간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햄스터 또한 먹이를 좋아하며 간식을 즐겨 먹습니다. 사람과 같이 많은 양의 당분이 첨가된 간식을 주는 것은 햄스터에게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 기간을 정해 몇 개씩 적당히 줄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과일을 즐겨 먹기 때문에 사과나 포도 조각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일이 햄스터의 기호에 맞지 않다면 시약과 같은 견과류를 먹일 수 있습니다. 햄스터가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서서히 시간을 두어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거나 우리나 케이지에 숨겨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햄스터에게 있어 충분한 활동을 제공하고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손을 통해 간식을 주거나 우리나 케이지 주변의 간식을 숨겨두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햄스터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에게 있어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신뢰와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우울하고 슬픔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말로 햄스터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보호자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외의 울타리 및 햄스터가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햄스터에게 익숙하지 않은 재미있는 상황 및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울타리를 사용해 햄스터를 잃어버릴 염려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머물며 편안하게 탐색하고 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햄스터 또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에게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자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 햄스터의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 가장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장난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햄스터 챗바퀴, 브릿지, 볼 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장난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품을 골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장지나 타월을 쓰고 남은 종이로를 주어 이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다양한 것을 씹는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감각 또한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씹는 이갈이 용품을 마련해준다면 햄스터에게 있어 우울한 감정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햄스터가 이동하며 놀 수 있는 미로와 같은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하며 도착지에 도착했을 경우 먹이 및 간식을 줌으로써 정신 및 육체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 곳곳에 간식을 몇 개씩 두어 미로를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햄스터가 쉴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를 키우는 보호자는 넘치는 애정으로 인해 햄스터에게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관심을 떠나 햄스터에게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장난감, 이갈이 용품, 간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햄스터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햄스터 또한 다양한 단계를 거쳐 기쁨과 우울함 등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계절이나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햄스터에게 있어 혼자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면 시간이 지난 뒤 평소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음식과 물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동물병원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평정심과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햄스터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햄스터를 처음 키우는 경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은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의 경우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활동을 하고 쉬기도 하며 잠을 자는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및 육체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햄스터에게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체마다 좋아하는 보상의 취향이 다르며 간식을 좋아할 수 있고 장난감을 좋아할 수도 있으며 이외의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햄스터의 우울 및 무기력한 행동은 쉽게 회복이 됩니다. 평상시에 햄스터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체크해 주어 햄스터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 이상한 행동 및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